지금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건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를 잡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 4점은 백의 입장에서도 패석입니다. 그래서 이 4점이 흙이 확실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요석일 때 여기를 1칸 띄어서 이쪽을 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1점을 잡으려는 생각이고요. 두 기사가 지금 진행시키는 수순들 모두 AI가 바라던 쪽은 아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뭔가 여기를 뒀다고 해서 지금 완착이라고 하는 것은 백의 여기를 이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나오는 것은 이렇게 붙여서 끼우면 이렇게 늘어서 지금 중앙에 백돌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견디고 건너붙이는 것은 자체로 축이 됩니다. 아, 그렇네요. 지금 백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흙이 잡히고요. legalencijekt의 흙이 잡히고 있지만 이런 것 같아요. 오늘처럼 villain는 오늘 카드로 grace에 대lu한 대해서요. 조글jaz 말